이즈가 잘하는sn 좋은 하루 오해 와 재밌어 와 와 다음번에 안녕 오늘은 천안에 있는 상록뮤더트 안에 있는 상록랜드에 왔습니다 여기로 이리로 우리 여기로 우리 무인발건기를 인터넷으로 예매를 했으니까 아 여기 티켓이 이렇게 나오네요 배 아빠꺼 아빠꺼 차를 한번 떠나볼까 우린 자유혼권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탁록랜드 안에 있는 회전근혜를 먼저 타보겠습니다 회전근혜를 한번 타볼게요 오 빠른데 우와 재미있어 다음은 뭐 타볼까요 개구리 점프를 한번 타볼게요 오 전자리 잡았네 가운데는 못 왔는데 그냥 옆으로 앉아야 된대 이번에는 점프 보트를 타볼까 출발 시원님도 해주게 해줘 이야 내리면 내려가고 올리면 올라가네 오 오 재밌는데 이야 재밌네요 이야 생각보다 로스 올라왔습니다 와 상동랜들은 이렇게 생겼네요 진짜 앞발 안 웃긴다 아니 이렇게 위로 올렸다 내려버려 아 그러네 올렸다 내렸다는데 이거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오 오 오 오 오 자 바이킹을 한번 타볼게요 와 오늘 슈원이가 못 탔어 그치 엔스가 키가 안 돼서 자 바이킹을 한번 타볼게요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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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오래? 살짝 무서웠지? 너무 길었어 그치? 한 5분 한 것 같아요 아쉽지만 오늘 매직 스윙을 못 탔습니다 아쉽지만 상름랜드의 하늘 자전거를 타러 가볼게요 안전벨트 하세요 안전벨트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전거 타는 것처럼 상름랜드는 이렇게 생겼네요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재밌어?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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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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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숙도있다 해정목마를 한번 타볼게요 연쓰연쓰랑 해정목마를 찾습니다 이제 아빠가 올라오래 누나가 올라왔어 이제 원쓰가 올라오고 누나가 올라왔어 아빠 오랜만에 타는데 휘장목마를 안녕 안녕 오늘 선안 리조트 상록랜드에서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오늘 재밌었습니다 아이들도 탈수있는게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바이킹 이런것들이 있네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안녕 햄이